작때 나를 놓칠지 넌 마 넌 내 길이 You like me 작때 나를 놓칠지 넌 마 넌 내 길이 You like me 그 눈 밑에 길이 I like you 나 한 번만 놀다 찬미야 너 모자 언제 날아갈지 몰라 민한 운동도 민하 민하 찬미 민하 여기 보면 돼 세 명이 안 뚫려 유나도 안 뚫려 세 명이 안 뚫려 유나도 안 뚫려 여보 민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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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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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하니는 대놓고 틀렸고 민하는 넌 틀렸잖아 아니 저 구두하고 왜 그렇게 한 거야 왜 다 틀렸어 틀려면 나는 건데 왕포만 해지게 해주세요 근데 어차피 두 번 걔가 더 남았잖아 알겠습니다 한 번밖에 안 틀렸어요 두 번 걔가 더 남았잖아요 한 번 틀렸습니다 지금 보면 혜정이랑 유나는 정확하게 추고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추고 있어요 지민이도 그러고 선일도 그러고 안 틀리고 있어요 1번 문제야 2번 문제야 2번 문제야 2번 문제야 화이팅 가능하세요 해피하다 해피해 얘네 둘이 딱 맞네 오늘 또 검은색으로 입고 와가지고 자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갑니다 음악 주세요 공연하게 차량이 근데 이게 신곡 틀려봐 잠깐만요 근데 이거 신곡 틀려봐 잠깐만 이거 너무 심각해 너 HubSpin 이거 너무 소화야 이거 너무 심각해 아니 우리도 웬만하면 그냥 한 번 넘어가자 했는데 너무 심각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악무가 없는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음질이 불러져요. 가사가 잘 안 들려요. 음질? 전혀 우리 주아나인을 음질 무시하니 유난 세인! 전혀 소문 발상인데? 여러분 이제 기회는 한 방밖에 없습니다. 망했다 망했지. 파이팅! 음악 주세요! 음질이 불러져요. 그때만의 하핀 남아 이 날을 완전히 머리를 보러요. 바로 여긴 게 아닌데요. 바로 여긴 게 아닌데요. 아, 수아나. 아, 이게 수아나다! 아, 지금 표정 안 견뎌놨어. 아, 저 가져다 지금 가져와. 라일라라라라 혀! 다아! 여기가 좋아. 그럼 넘어갈게요. 랄라라라라 혀! 리! 라랄라 나уем stat boy 랄라라론라라! 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내 맘을 보고 싶다면 dessert吧! 술만 CouD Nah! 술만 8장 6장 6장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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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7장 7장 8장 7장 9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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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5장 6장 9장 8장 8장 9장 9장 10장 9장 9장 10장 8정 9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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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9장 10장 9장 8장 10장 9장 9장 10장 Теперь 10 наст Vor am 아틀린 쇼타지마요! 와! 잼잼이 알아가세요! 야 민아야! 아틀린 쇼타지마요! 와! 민아 여기가 뭐야? 와! 와! 아! 민아야 너 부부한 척 하지마! 여기가 진짜 틀렸어! 상민! 니가 안돼! 여기가 진짜 틀렸어! 상민! 니가 안돼! 여기가 진짜 틀렸어! 참미! 참미야! 참미야! 참미야 이거 진짜 몰라서! 참미야! 참미야! 참미가 틀렸다! 참미야! 웬만하면 코디 형이랑 코디 형이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너는 그냥 그래 너네는 처박이 이럴 느낌이었어 참미야! 원래 저희 춤추랑 선거랑 안무형 선생님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중간에 막 춤추다가 굽럭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가다가 선희씨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빨랐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놀렸어 되게 빠르더라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랜덤 플레이 댄스를 아쉽게도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저히 분량이 하지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 보니 아니 근데 분량이 너무 안 나왔어요 AO의 분량이 엉망이에요 맞았어요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왕국을 좀 하게 해 드리려고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틀리면 진짜 우리도 할 말 없고 우리도 해준 만큼 다 해줬기 때문에 어떡하세요 번벅한거에요 번벅한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걷다가 추면 되잖아요 걷다가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공 기원합니다 음악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좋아 화이팅 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자 교수님 사고 자 교수님 사고 자 교수님 사고 자 교수님 사고 자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니가씨 너희끼리 에이 nosing 너희끼리 에이 야 어 니가 이거 오 바닥 다 들켜서 크랙스 해야겠다 어 아 좋아요 헷 아 뭐야 어디나요 짐 어디나요 아 지민씨! 지민씨! 아 이거! 너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너무해! 야 너무해! 너무하지 않냐? 지민한테 명목이 없어! 지민이도 이쪽 구석에서 춤 틀렸다가 이러붙다가 입문으로만 이것만 잘한다! 그게 아파요! 왕국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왕국 궁금해하니까 그 왕국을 쇼챔피언에서 보도록 할게요! 왕국과의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 혜정씨! 서련씨 좀 간절하게 부탁해봐요! 간절한 거죠! 왕국을 좀 해야되지 말아야겠다! 자 우리 서련이 애교! 왕국 애교 시작! 왕국도 깨지세요! 왕국도 깨지세요! 좋아야 애교! 좋아야 애교! 내 스타일! 좋아야 애교! 좋아야 애교! 좋아야 애교! 왕국도 깨지세요! 왕국도 깨지세요! 왕국도 깨지세요! 한 번만 더 깨지세요! 야 야 박석! 야! 그러면!